아 이게 왜 안되냐고! 너 키가 맞는데 왜 안되냐고! 이거 오늘 안에 깰 수 있는 거 맞지? 어 거기서 양쪽으로 점프 그 벽면 봐봐 형님 그 뒤 봐보소 야야야 그 오른쪽으로 돌려봐 오른쪽으로 돌려봐 어 그치 그치 아니 왜 그러는 거지? 오케이 오케이 거기 맞아 거기 맞아 거기 벽에 붙어가지고 벽에 붙어서 아니지 아니지 그 왼쪽 사이로 들어가야지 아 여기로? 그렇지 옳지 잘한다 왼쪽 갔다가 오른쪽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길 따라서 화면 돌리고 지금 지금 하고 야야야 야야 어떻게 하는군요? 대답 좀 해 더블 점프 더블 점프 스페이스만 두 번 올려 한 번 더 너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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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그 크림을 아니 왜 죽냐고 계속 점프하고 아니지 왜 그럴까? 잠깐만 여기서 팡 그치 잠깐만 나 이제 알겠어 이제 확실히 알았어 감 잡았어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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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좋다 어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와 이거 골복 개호선 하겠는데 이거? 와아 나 고 뭐해 킥고잉 간중 오 잘하는데 이제 어 나 진짜 고였어 오 이거 혼자 하는거거든 이거 아닌가? 혼자 하는거 아냐 이거? 나 아직 안 움직였어 아직 만 아닌가? 아 아직 가로먹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? 이거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?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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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봤지? 지렸지? 가 가 가 가! 그래 안 가? 아니 못이 안 빠졌어! 아니 뭐 좀 제대로 빼가! 누가 안 해주면 가라면 하고? 못 빼야지 이제! 직민이 직민이! 가 가 가! 오케이! 그래 이거 너 시선이 맞네 나이스! 좋아! 뒤로 뛰어야지! 옳지 난다 옳지 난다! 뭐 바꿔줘? 다음 칸에 뭐가 여기들 바꿔줘야 되는데? 아니 왼쪽에도 바꿔줘야지!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! 아니 뽑지 말라고! 뽑지 말라고!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! 야 너 안 해주마 안 해주마 안 해주마 안 해주마! 나 다 해놨다! 응 어이C 이거 뭐야? 잠깐 너무 어려운데? 아니 잠깐만 하나 둘 셋 점프 걸고? 그렇지! 두 번째 걸 빼야 되나? 내가 여기서 잘 해야 되나? 저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겠다. 저 안쪽 부숴주면 되지 않을까? 그치 맞아 너는 그쪽에서. 오 잘해 잘해. 오 잘해 잘해. 들어와. 뭔데? 뭐하는데? 아니야 아니야. 갈게 하면서 바로 준비해줘. 일로 와야지 같이 와야 되지 않을까? 안 가지는데? AD AD. 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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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. 하고 있어 하고 있어. 준비됐어? 아직. 한 번에 가자 한 번에.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우리. 됐다. 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간다. 아 한 번 더 한 번 더. 지민이. 가셔야 돼. 준비됐어? 간다. AD AD 누르고 있어 지금? AD AD 누르고 있어 지금? 아니. 왜 그럴까? 눌려줘. 지금.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. 준비됐어? 응. 타임 맞춰줘. 응. 지금. 지금. 우와. 안돼. 아니 그. 너 던져. 적당할 때. 뭘. 맞춰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준비됐어? 보고 네가 던지라고. 그냥 아무도 던지라고. 받았다니까. 그. 딱. 그냥. 가까우면 던져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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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공이 자꾸 바르게 떨어지잖아. 올라갈 때 던져. 공이 위로 올라갈 거 아냐. 던져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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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네가. 네가. 내가. 내가. 준비했어. 아까부터 했어. 준비는. 너같이. 봉투. 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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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타고 있어 금방 기회 오는데 아 아니야 올라가도 던져줘야 돼 아니 이게 보는 것보다 쉽지 않아 던질게 아 이거 봐 그냥 이렇게 적당히 던지면 되는데 포머스는 상관없다니까 이거 그냥 아 진짜 디실뻔했다 진짜 벌코 때문에 야 점프가 너무 이상한데? 뭐해? 개구리 수업 못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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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마스가 왜 나왔나? 아 내 개구리 이거 불량이다 불량 불량개구리 쟤는 잘 가는데 널 못 가냐 드라이버 차이지 걸포 어차피 앞에 혼자 가도 그 그 탈기 시킬 그 제복 재재 넌 2라운드 점프를 두 번 해야 되는 거구나 점프 1라운드 안된다니까 어떡하지 점프 음 나 이제 알았다 아 이제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점프 한번 해봐야되네 반대서 쩜쩜쩜 쩜쩜쩜 아 이게 왜 안되냐고 아 마음이 급하니까 더 안되냐고 천천히 하자 한판에 4개? 이걸 어떻게 한판에 간거야? 이거 협동게임이야 니가 와서 눌러줘야 내가 앞에 진출할 수 있어 아 그래? 맞아? 남자 캐릭터가 더 무거워가지고 너가 앞에서 해줘야겠어 아닌거 같은데 아 맞네? 어 그래 이렇게 가줘야돼 아 니가 내가 얼때 너가 점프해서 가서 써야지 뭔 말인지 알지 너가 먼저 가고 내가 밟아주면은 이해했어 맞다고? 찍었는데? 맞다는데? 어쩜지 타 타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맞지? 어 봐 너봐 타봐 타봐 잠깐만 나도 점프해서 올라와 아 됐어 점프점프 계속하면서 그치그치 나 가고싶어 앞에 나 가고싶어 하나 같이 점프해야될거 같은데 이거? 하나 점프 셋 진짜 뒤졌어 어떻게 하는거지 아 아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화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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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잔뜩 났어 뭐해? 왜 게임 던져? 여기부터 많이 뛴다니까 아니 내 말에 맞다니까 내가 못하는게 아니야 그냥 너 늦게와서 우긴건 내가 진짜였어 그니까 딱 봐도 남탓이었는데 누가 봐도 그치야 아 오케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지마 거기 있어 오지마 죽고 다시 올게 넘어와 안돼 다시 맞아 다시 맞아 다시 맞아 준비됐어 넘어와 어 왔어 왔어 넘어와 아 어떡해 안돼 저음부터 다시 해야돼 아 안돼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아 이거 원래 말하는 사람이 쉬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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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내가 빚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말하는 사람이 쉽네 아 안돼 아 뭐해 가 하지 가 아 이게 왜 안되냐고 너 피가 맞는데 왜 안되냐고 얘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 이제 했던거라 엄청 빨라 먼저 가 바로 가 좀 보다 해 아무도 뭘 안했어 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멀지 스페이스바 쭉 흘려먹을래 안되는데 왜 안되지 너가 먼저 가볼래? 같이 해주는게 아닌데? 같이 해주는게 아닌데? 뭐했어 우리? 나 담배 좀 피고 올게 괜찮아? 담배 피고 와도? 너무 안했잖아 너무köp 스페이스바 그래 우리의 장소가 좋게 스페이스바